아 이런 이런 하 형이 남아버렸구나 불풍기도 있다 천둥 화형 허술 한장 상상 병본존천 가방이네 가방 어둠의 풍 어둠의 풍 칠 수도 있겠는데 불풍기 나왔다 아무도 날 나갈 순 없어 부적 전투장비 전투체면 전투장비 천둥화형 맞춰봐라 불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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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appy 죽겠는데? 피한 실루건 너무 강하고 불 뿜 기 아니 불 뿜 기 를 해야되는데 화형하나 더 재물 재물쓰고 천둥화형 가면 되겠지 재물전장 근데 병번전추에서 재물 튀어나올거 같네 딱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 다수 여덟개 있는데 판도라게이드가 아닐까 스테드 똥마이 똥상 치워야죠 보스 투사는 그러면 들고하자 마음이 바뀌었대 다수 일뎀 아..뭐 바리케이드라도 찾아볼거야 니가 흘려보내기 뭐..뭐 찾아야되냐 무감각.. 기사? 기사보단 무감에 남겼네 슬킹 으깨 ımız 드롭킥 드롭킥킥킥킥킥킥 영체화 훌륭한 카드지 해골 불붕기로 대충 애들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똥마의 똥상 투사 잡으려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지우지 철힘 지울까 무감 철힘이면 오케일 것 같은데 허허 딸기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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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상한데... 서순 무적 젠장 무적 36대리야? 아니잖아 몇대리야 이거 일단 키가가 안나오지 젠장 아니다 어지러움 데미지까지 들어가야된다 54에 어지러움까지 해서 58들인가요? 50 야 저금통 미친 아 진짜 아이 뭔 게임이 이러냐 아니 아이 도라이같은겐 아니 아니 뭔 빙씨같은겐 나 이거 딱 와 부적 흙국 부적까지 완벽하네 정말 똥개맵니다 상종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천둥 천둥 두개나있네 왜? 젠두함 엘리트 두 마리 갈까? 화형이자 화형 맛을 살려야자 화형 형상을 못쓰네 무감 영체 불풍기 요렇게 할까? 셋 천둥 천둥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강화를 좀 보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진화 있어도 좋을 것 같고 로크 오택 천둥 천둥 엘리트 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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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구스탄이지? 재구원 악마의 영상 공짜로 썼다 안녕하세용 아 혈안을 왜 써 인마 혈.. 혈안이 아니라 저거 뭐냐 저거 진화 사혈 강화하면 좋은게 뭐가 있을까 무장해제 무감각 진화 하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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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은 불풍기다 영원한 불풍기 짱벚꽃 몸통 박치기 지금은 불풍기로 가겠네 아..몸방 넣어놔야되지 않을까 참 미리 넣기 애매약하네요 금속하영 잘 모르겠어요 성능을 보면 좀 불인거 같다가도 뭐것 괜찮은가 싶기도 하다가도 역시 불인가 싶기도 하고 역시 불인가 싶기도 하고 역시 불인가 싶기도 하고 뭐 없어도 형 형 형상 맨 밑에 있는 거 봐 저거 왜 안썼지 저거 왜 안썼지 또 yaz 상태이상 카드 난탐 조감각이랑 비교가 되는 카드들이 조감각이 아니라 금속화 나 뭐해 뒤졌어? 정상 시간 조건받아 조건받아 조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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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있기는 방이 너 보낼거야 방이 넌 보낼 수도 있금 됐어 க 핵융합 망치 핵망치 들고 저거 룬피전장 영천 아니야 진화 넣었으니까 핵망치나 축하하면 될 것 같은데 열쇠는 다 모았구만 핵망치니까 뭐 불 갈 필요도 없고 엘리트 잡아서 유물이나 땡겨보자 개노닥 삽박이야 개노닥 도플갱어 밸런스 동만들 불뿜기 걸려있지? 포식해야 되는데 안 돼 불뿜기 걸려있지? 포식해야 되는데 저기서 포식해야 되는데 저기서 포탈 이벤트가 뜰까 안될까 뜨면 빡치겠죠? 포식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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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식 fed также 포식해야 되는데 Untertitel 큰일 날 여왕만으로 오세요 오우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한입 펴야된다 한입 펴야된다 아 제발 꺼 흘려보내기 뿔 맛있는 아구잼 전략의 전제 주판 돌릴 수 있나? 주판 돌릴 수만 있으면 가겠네 어둠의 포옹도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아 아 음 그래도 괜히 파워카드 지금 파워카드 엄청 많은데 늘리는거 보다 대갑축을 하는게 깔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음 왜 천둥에 들어가냐며 야 다리쓰고싶다 썼어 영체와 남아있지 영체와 남아있지 이제 안남아있다 걸쳐살아 어어 ㅡㅡ ㅡㅡ ㅃㅡ ㅡㅡ 했 Field ㅜㅡ ㅡㅡ 주겐다 inas Jay 드루가 흉하다 물의 시계 죽어라 엘리트 능숙 절신 위풍보다 능숙 절신이 더 세겠지 다 똥됐네 죽어라 엘리트 하핸데 잔혹성이라도 써야되는거 아냐? 체력이 너무 낮아서 별론가? 킹법보치라서 어떻게 버틸수 있지 않을까? 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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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신성이다. 신성 신성치. 먹어야 돼. 안 돼. 이걸 못 먹네. X 한 기억. 아니 이건 과영밖에 없지. 아니 뭐 과영 다 썼어. 쓸만큼 썼덴. 토사고팽이네. 덱에 더 넣을 거 없지. 아닌가 어차피 휴식해야 되는데. 엘리트 잡고. 이벤트 못 볼 거 다 봤고. 사막에서 칼날 여왕. 트랩 봤으면 다 그거 되지 뭐. 저쪽 가면 포탈 이벤트 뜬다.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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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saus. 알검팀. 야. 엘리트. 엘리트. 덱이 낙심하게 약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부족하네 진끈 어둠의 부엉이 그립다 뭘 써야 되지? 불 끈기를 써야 되나? 영세가 쓰는 게 낫겠지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이언 클랩한테 부상을 넣다니 가짜는 이 정도면 후원이나 마찬가지 알바를 마찬가지 알바를 마찬가지 알바를 마찬가지 위압별 좋긴 한데 차라리 영체와 빨리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기껏 먹은 게 평법스러워 가방 제발 푸식 나이스 제발 잠시만요 0채워먹고 체력 74까지 올린 게 어깨네요. 이게 아이언 클릭스. 안 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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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포식에 공을 보낸다 어어어 잠깐만 햄빈 데카 먹자 데카 데카 먹읍시다 맛은 대단히 안정적이야 어떻게 해야되지? 으어어어어업 음 체력 78 아 그을 적피슥 적피해 그 자체 원 모어 무감객 뭘 살까 무감각 사기 복제 푸셔 사기 무감각에다가 복제 푸셔 박으면은 어? 저 무감각이 필요 없겠지? 아 복제 푸셔 영체와도 할 수 있다 복제 푸셔 슬리 흠 흠 흠 흠 디노 안 썼지? 나이스 아 아 아잇 괜찮아 별일한 중 병 속에 잉크색 저거 트롤 되게 많이 안 잉크 병 스택이나 스나프 갑시다 꿀뿐 킬 아니 표창? 똥창? 안 넣는거 없나 이거? 뭘 두봤을까? 영체화를 두봤을까? 복잡 쿠션 영체화가 제일 낫겠어요 딸이 케이크를까지 썼다 딸이 케이크를까지 썼다 진화는 못썼다 딸이 케이크 악마의 영상 쓰는게 낫겠지 뭐 없는거 보다 쓸거 아냐 영체가 어디가냐 코드 장비 또다니 기도 다니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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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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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